네 추위 걱정을 덜어낸 대신 대기질이 말썽입니다. 오늘도 대기질이 탁했는데요.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 예상됩니다.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챙겨주셔야겠고요. 새벽부터는 내륙으로 안개가 짙겠고 낮 동안에는 이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연모로 남을 수 있겠는데요. 가시거리가 1km 이하로 짧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중부와 전북 내륙으로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고요. 비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데요. 크리스마스에는 눈 소식이 없겠습니다. 5년째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닌데요. 대신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시죠. 아침 기온 대전과 대구가 영하 2도, 한낮 기온은 강릉과 부산 12도 예상되고요. 수도권 지역 오늘 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김포의 낮 기온 9도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 지역의 최저 기온 가평이 영하 6도, 여주와 이천 영하 5도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9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체로 바다의 물결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동해상은 최고 3.5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풍랑예비특보 발효 중입니다.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